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관광지를 돌아다닐 때 아무래도 길을 물어보거나 길을 또 거꾸로 나를 현지인으로 알고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필요해요. 우리가 길묻기, 대답하기. 우리가 관광지를 걸어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내가 뭐라고 질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It's right across the street. 네, 들었죠? 네. 뭐 길 건너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방향을 모를 때, 방향을 모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볼 때요. I'm trying to find 그러면 대략 이 사람이 뭘 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저 뭐뭐 찾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네. 뉘앙스가. I'm trying to find. I'm trying to find. 뭐뭐. I'm trying to find. 그러면 이제 물론 지나가는데 그냥 갑자기 I'm trying to find 그러면 안 되겠고요. 물어봐야죠. 그렇죠.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I'm trying to find 뭐뭐 그러면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여기에는 보니까. 브라이언트 파크. 브라이언트 파크 이렇게 넣었네요. 브라이언트 파크 찾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I'm trying to find 브라이언트 파크. 그렇죠. 앞에 이제 그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길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실은 브라이언트 파크 찾고 있거든요. 해봅시다. I'm trying to find 브라이언트 파크. 한 번 더요. I'm trying to find 브라이언트 파크. 브라이언트 파크는 뭐 참고로 그 맨하탄에서 센트럴 파크 다음으로 뉴욕커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공원입니다. 네. 공원이 엄청 크진 않고요. 우리나라 서울광장 같은 분위기예요. 서울광장. 시청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광장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해요.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겨울에 보면 그 스케이트장. 음 비슷하네요. 시청광장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맞나요? 세렌디피티 영화 봤어요? 아니요. 전 너무 봐요. 그 무슨 영화 같은데 장면에 많이 나와요. 눈 막 내리는데. 네.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뉴욕 한복판에서 이렇게 스케이트장에서.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영화보면. 자기 혼자 낭만 추긴 척. 그런 영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브랜드파크. 굉장히 아름다운 이쁜 곳이에요. 예쁜 곳. 예쁜 공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영화제. 여기서 영화도 틀어주고. 그래서 그냥 잔디밭에 이렇게 널브러져 앉아서. 이렇게 영화를 그냥 보고. 누워서. 정말 그. 근데 주변은 다 빌딩으로. 높은 빌딩으로 쌓여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좀. 그 센트럴파크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 좋네요. 듣기만 해도.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브랜드파크입니다. 회사 바로 옆에 있고 막 이러니까. 도심 속에 휴식 공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각종 장도 많이 쓰고. 브랜드파크. 브랜드파크.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직접적으로 이제 위치를 물어볼 경우. 방향을 물어볼 때. 여기 어디로 가야 되나요? Which way? 그러면 어느 방향. 그렇죠? 센트럴파크까지 어떻게 가나야 되나요? 센트럴파크로는 어떻게 가나요? 그렇게 얘기할 때. 센트럴파크는 어디나요? Which way is 센트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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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냥 이거 which way를 그랬으니까. 어느 방향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길을 물어보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뭐 꼭 관광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 편의점을 물어볼 때도 있죠. 편의점. Convenience sto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편의점이라기보다는 마트가 많죠. 그러니까 큰 마트. 그 안에 다 팔아요. 옷부터 물까지. 큰 마트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 쪽 하면. 어쨌든 여기서 뭐 편의점 얘기했으니까. Convenience store. 혹은 이제 grocery store. 거기서 보통 다 팔죠. 여기서는. 자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어디 있나요? 이런 거 좀 해볼까요? 가장 가까운. The closest. 이런 표현이 좀 더 중요하겠죠. The closest. The closest. The closest. The closest. The closest. Where is the clos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closest convenience store? 한 번 더요. Where is the closest convenience store? 가장 가까운 편의점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closest convenience store?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근처에. 뭐 이런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길 묻는 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죠.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걸어서 얼마나 가나요? 얼마나 걸리나는 How long does it take? 이건 엄청 많이 했고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여기서부터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 그러면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By walking.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by walking? 걸어서 by walking. By walking. 걸어서 by walking. By walking. By walking. By walking. 이건 많이 쓸 겁니다. On foot. 같은 표현. 아시겠죠? 이건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이거.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걸리는지 모르잖아.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플상에서 지도를 켜서 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그냥 시리맵. 그걸 갖고 이제 길을 찾을 때도 있는데 사실 어플상에서 지도도 그렇고 뭐 항상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배터리가 다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올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맵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비슷비슷해. 네. 그럴 때 있죠. 내 위치가 지금 궁금해. 그렇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을 딱 붙잡고 현지인같이 생긴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도를 보여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분이 그걸 보고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Could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Can you show me?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네. 좀 정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Could you show me? 이걸 사용할까요? Could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here I am? 이러면 돼요. Could you show me where I am? Could you show me where I am? Could you show me where I am?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on this map.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알겠죠. 이 지도상에서 지금 여기가 어디죠? 이런 뉘앙스입니다. 알아둡시다. 자, 해볼게요. Could you show me where I am on this map? Could you show me where I am on this map? Could you show me where I am on this map? 자, 이 지도에서 제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Could you show me where I am on this map? 한 번 더요? Could you show me where I am on this map?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현진에게 길을 묻는 상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갈 때 쓰는 표현.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리는지. 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현재 이 위치가 어딘지. 그 정도만 알면 뭐 위치는 다 잡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길 묻는 형태 공부를 좀 했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네.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 상황도 있습니다. 별의별 상황을 우리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는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좀 가르쳐줘야죠, 나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그 표현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추장의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prayer for me 감사합니다. dyabung tileset.